지금 저녁때문에 뭘까? 완전히 필요해 한 컵 두 컵 나만의 액션 안 돼 있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속에 버리지만 지금 저녁때문에 뭘까? 여기가 필요해 여기 저기 너도 내 옆에 참여 신겨쓰지마 내 이상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액션 맘 말아 드라마 이제 시작해 슛 렛잇 큐 내 이상 내 삶은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액션 맘 말아 드라마 이제 시작해 슛 렛잇 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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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